홍지효 역할을 맡아 특유의 무심한 말투와 표정, 타고난이 됐습니다. 다양한 장르를 오바며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전여빈 씨. 오늘 여우주연상 후보에 골랐습니다. 오늘 여우주연상 후보에 골랐습니다. 얼마 전에는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서 칸 레드카펫에서에도 모습을 볼 수 있었죠. 역시 눈빛이 오늘 여우주연상 후보에 골랐습니다. 얼마 전에는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서 칸 레드카펫에서도 모습을 볼 수 있었죠. 역시 눈빛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